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오늘 밤 더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오늘 밤 더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인플레가 약간 하락한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인플레가 약간 하락한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인플레가 약간 하락한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더 천천히 증가한 것입니다. 1년 전보다 다시 말해서 그리고 상승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1년 전보다 그리고 상승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1년 전보다 그리고 상승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1년 전보다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시장은 목격하는 것을 반 겪고 시장은 목격하는 것을 반 겪고 like what they saw 이렇게 현재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like what they saw 하시겠습니다. 시장은 목격하는 것을 반 겪고 시장은 목격하는 것을 반 겪고 시장은 목격하는 것을 반 겪고 오늘 밤 치솟는 인플레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진정되다. 후퇴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is an retreat 하시겠습니다. 오늘 밤 치솟는 인플레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치솟는 인플레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12월이 보여주었습니다. 최초의 월간 가격 하락을 거의 3년 만에 분사 구문으로 표현하고요. 12월이 모모를 표시한 것입니다. 표시에서 나타내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December marking mama, 월간 하락, monthly decline, 모모의 하락, decline in mama. 그렇죠? 인효호고요. 하시겠습니다. 12월이 보여주었습니다. 최초의 월간 가격 하락을 거의 3년 만에 December marking, the first monthly decline in prices in nearly 3 years. 12월이 보여주었습니다. 최초의 월간 가격 하락을 거의 3년 만에 December marking, the first monthly decline in prices in nearly 3 years. Let's go back to your show. 0.1% 하락한 것입니다. 11월에 비해 Down by a tenth of a percent from November 1.1% 하락한 것입니다. 11월에 비해 Down by a tenth of a percent from November 1.1% 하락한 것입니다. 11월에 비해 Down by a tenth of a percent from November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